이거 뭐야? 이거 왜 훔쳐 갈라 그래? 안녕 두부 안녕하세요 저는 핸젤과 베르텔이에요 거기서 늑대를 먹고 있어요 귀여워 똑똑하세요 응 두부 똑똑 봐봐 두부 봐봐 아 예쁘다 두부 간식으로 유인해 어 간식으로 유인해 두부 앉아 앉아 똑똑사세요 똑똑사세요 한대 졌어 아 두부 이거 뭐야 이거 왜 훔쳐 갈라 그래 이거 왜 훔쳐 갈라 그래 야 앉아 진정됐어? 기다려 아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앉아 두부 기다려 어 안돼 뭐하는 거야 두부 앉아 두부 앉아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지 이거 양플렛 이게 양 양고기 양뼈 양뼈 말린다 양뼈? 말린가 기다려봐 두부가 줄게 가만있어 앉아있어 앉아 기다려 기다려 내가 줄까? 응 이거는 기다려 기다려 이건 양플렛이에요 양플렛 양고기 앉아 양플렛이요 오늘은 한마디 늑대가 양고기를 잡아먹고 뼈를 씹어먹는 앉아 먹방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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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irginia 나비처럼 날아서 별처럼 쐈지 한번 문건 절대 놓지 않아 여기 고개 어디갔어 고개가 없어 여기 고개가 어디갔어 고개가 어디갔어? 고개가 없나 고개가 없애나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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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이 가이 보 오케이 난 집먹으려는데 보자길래 쪼크 사세요 맛있니? 쪼크 사세요 어쩜 이렇게 맛있게 먹을까? 쪼크 사세요 한입 할래? 나? 앉아 손 맛있게 먹어 다시 먹어 맛있게 안 먹었구나 응 새로운 음식으로 냄새를 자극해서 다 같이 먹어 아 구멍 안 돼 안 줄 거야 너 손까지 씹힐다 손이 있어 네 안 줄 거야 아 손이 있어 안 줄 거야 손 귀여워 이대로 먹어 귀여워 양고기를 그냥 말린 건가? 번조기로 양갈비 소였어? 양갈비 소였어? 하나 남았어? 주지마